안녕하십니까 꼴더컴 편집장 알티비입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또 우리 또 징글벨 징글벨 아 정말 징글벨이 맞니 근데 크리스마스가 아 정말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다 해도 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니까 기분이라도 좀 좋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핫슈퍼 또 뭐 굿즈들이나 기념 상품들을 좀 보면은 이상하게 마치 또 이제 빨강색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강색 제품들이 없습니다 뭐 토트넘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그렇고 뭐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영상 기념 영상을 봐도 그렇고 정말 빨강색이 하나도 없는데 또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또 알고 싶어서 한번 좀 찾아봤죠 특히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에 이제 구단에서 절대 이제 빨강색 스포츠카는 구매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 또 스포츠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강렬한 빨강색 열정적인 빨강색을 많이 또 선호를 하는데 이상하게 또 구단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또 구단 선배죠 또 이영표 현재 이제 강원FC 대표이서로 취임하신 이영표 당시 이제 토트넘 선수도 어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당시에 클럽하우스에서는 절대 빨강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토트넘의 최대 라이벌 네 가장 큰 라이벌인 아스널 아스널의 상징색이 빨강색이기 때문인데 뭐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병대 이제 훈련소에 이제 입소해서 3주간의 또 훈련을 겪었잖아요 그걸 받을 때 또 사진이 또 나왔는데 공개됐을 때 또 빨강색 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팬들은 또 빨강색 안 돼 라면서 굉장히 또 그런 이제 라이벌 관계를 또 꺼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 매체에서 손흥민이 한정판 페라리 또 스포츠카죠 페라리의 그 라페라리라는 전세계 몇 대인가요 한 499대인가요 그 한정판 예 이 차가 또 굉장히 또 고가의 스포츠칸데 빨강색만 나옵니다 또 페라리 하면 또 빨강색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정판 자체의 칼라를 빨강색으로만 이제 제작해서 출시를 하는 한정판 이제 모델인데 이 차를 구입한 후에 바로 이제 검정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뭐 그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여러가지 차량들 뭐 스포츠카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빨강색은 단 한 대도 없고 모두 이제 검은색 대부분 이제 검은색으로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또 아스날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 아스날은 당연히 이제 색깔이 빨강색인 거는 이제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나스나 이럴 때는 굉장히 또 활용하기가 굿즈 같은 걸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이제 미넨에서 뛰고 있는 현재 바이렌미넨에서 뛰고 있는 그나부리 선수가 있어요 아스날 뉴스 출신인데 지난 시즌인가 이제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4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한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그 경기가 7대2였나? 예 7대2로 끝났던 미넨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토트넘과의 맞대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4골을 넣으면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또 SNS에다가 북런던, 놀스런던은 빨강색이다 라는 또 코멘트를 작성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그런 심기를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토트넘 그리고 아스날 이 두 팀 북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이 두 팀의 라이벌 의식이 얼마나 세냐면 뭐 가장 이제 순적인 예로 두 팀의 이제 맞대결 북런던 더비가 열릴 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경기를 웬만하면 이제 좀 낮시간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밤에 경기가 열린다면 이제 경기 끝나고 어느 한 팀은 비길 수도 있지만 어느 한 팀은 이제 패배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아요 팬들은 그러면 또 두 양 팀 간의 그 팬들 간의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밤시간이다 보면 이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면서 좀 더 큰 싸움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는 이제 최대한 낮시간으로 배정을 하고 보통 이제 또 주중에 열리는 또 컵대회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저녁 경기 뭐 7시 경기로 편성이 되기는 하지만 뭐 그런 이제 대회 말고 프리미어리그는 대부분 좀 낮시간을 배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수나리 상대로 원더골 정말 이제 그림같이 빨려 들어가는 슈팅 중거리 슈팅으로 멋진 골을 뽑아냈잖아요 그 경기도 사실 조금 어둑어둑 했지만 뭐 낮경기였어요 오후 4시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런던이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뭐 겨울에는 해가 굉장히 빨리 지기 때문에 한 3시 반이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야간 경기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좀 낮시간 쪽으로 배정을 하면서 양 팀 뭐 그 당시에 이제 팬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충돌을 방지하고자 그런 또 노력을 엿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굉장히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1913년 런던 내에 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1913년에 이제 아수나리는 런던의 남동부에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고지 자체를 이제 북런던 쪽으로 북쪽으로 옮기면서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이제 생성이 됐고요 실제로 현지에 이제 두 구장 간의 거리도 한 7km 정도 나거든요 그 토텀 마우스 스타디움이랑 이제 그 조금 밑에 있는 아수나리 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 과거에 이제 하이벌리 스타디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이트하트 레인은 조금 더 가까워왔는데 이제 뭐 신축을 하면서 뭐 거리가 한 7km 정도 되고 있고 정말 오랜 라이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색상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이 두 팀의 라이벌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이 양 팀 간의 직접적인 선수 이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구단들끼리 좀 금기지 않은 또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토트넘 유스 출신이죠 숄 캠벨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다가 아수나리에 아수나리 이적을 하면서 좀 난리가 났었고 한 70년대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토트넘 핵심 선수였어요 당시에 그 팩 제닝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수나리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토트넘 팬들의 원성을 샀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2010년 그 윌리엄 갈라스 선수가 아수나리에서 뛰다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적은 아니지만 아데바이오로 선수가 아수나리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맨시티로 갔어요 근데 그 맞대결에서 또 정말 그 환상적인 또 무릎 세레머니를 하면서 아수나리 팬들을 굉장히 환하게 만든 이후에 또 곧바로 또 토트넘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나리 팬들은 두 번이나 더 고통을 받았던 그런 또 이야기가 있죠 네 이렇듯이 오늘은 이제 북런던 더비 북런던 라이벌 토트넘과 아수나리의 그런 라이벌 관계를 조금 알아봤고 물론 뭐 워낙에 이제 아수나리 팬들도 국내에 많고 토트넘 팬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왜 토트넘에는 크리스마스 상품에 빨강색이 없느냐 그런 거를 또 위주로 이런 두 팀의 라이벌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